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축구화를 샀어요 바로 팬텀 GT2 이 색깔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걸 신어보고 이 좋은 잔디에서 야무지게 경기하고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축구화의 착용감 자체는 제가 260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이 니트 소재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일단 신으니까 이 안에서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되어서 일단 신고 나면 되게 편한 축구화였습니다 발볼이 너무 크지 않으면 무난하게 구매하셔도 좋은 제품 같아요 아주 편안했습니다 미인마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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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선배 가 가, 덕도 가 형, 나갔다 형 하나, 둘, 셋 와아 와아 끝, 끝, 끝 와아 끝, 끝, 끝 야! 형, 잡아라, 잡아라, 잡아라 형, 잡아라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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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빈 잘했어 와아 여빈 잘했어 여빈, 발밀, 발밀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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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와요? 같이 가, 같이 가 가, 같이 가 가, 같이 가 형, 형, 긴가, 긴가 있어 아, 뭐? 아, 찰 걸 갑시다 가, 이제 가 나가 가, 이리 가는 거야 빠지 간다 빨리 가 와아 아이씨 지석이야 오른쪽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여기 안 돼, 안 돼, 안 돼 해, 해, 앞에 아끠 나무, 나무, 나무 아, 좋아, 좋아 가버린다, 좋아 아, 잡아요, 좋아 아, 좋아, 좋아 강하게 뺐 잡아놔 지금 긴거 잘 닫았어 잘 닫아 소리를 잘 닫았어 잘 닫았어 아하 저번에 둘 주석 투 아랭니다 남주 주민이 컷 길게 너 길게 지금! 길게도 길게! 지금! 아! 퇴퇴퇴! 아! 수고하세! 수고하세!